인사드리겠습니다. 바바죠? 바바! 안녕하세요 바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행복한 자리 들은 콘서트에 저희 바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바바의 데뷔곡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곡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 무대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 때문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모르셨던 분 계시면 앞으로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의 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많이 오늘 날씨 추웠죠? 저희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무대 보고 항상 따뜻하게 오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곡은 방금 전에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의 저희 활동곡이에요. 어제 저희 뮤직뱅크 나왔는데 보셨나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드려요. 저희 뮤직뱅크에서 어제 입고 온 의상까지 또 저희가 입고 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온 거니까 예뻐해주세요. 많이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타이틀곡 캐치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